안녕하세요 석포입니다 아침부터 분주의 감을 따로 가네요 예 쓰러졌네 쓰러졌어 하우수리로 해갖고 딱 하우수리로 근데 왜 쪼까맣게 되는거에요? 이게 먹감이라고 하는겁니다 이게 맛있는 감이에요 이게 오리지널 상주둥시감 토종이에요 아 이게 시큼시큼한거 이게 먹감이라고 해요? 아 이게 상주둥시감 토종이랍니다 이게 맛있는 감이라고 하네요 짝궁이신 박은턴님 김한수은턴님 다들 지금 작업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나무에 파묻혀 사네요 와 감이 대풍이에요 흔들어 자 우리 김한수 헌터님 한번 흔들어 주시고 아 정지섭 헌터님은 열심히 따고 있습니다 아 짝궁이신 박보식헌터님 열심히 따고 있네 상주노음산팔맥꽃감대표님 문창수헌터님도 사정없이 흔들고 있습니다 아 흔들어 주세요 박보식헌터님 박보식헌터님 흔들어 주세요 박보식헌터님 박보식헌터님 이제 일을 마무리 했네요. 우리 님들께서도 늘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